동두천시를 포함한 경원축 지역 행복생활권협의회 5개 시군은 10일 양주 경기섬유지원센터에서 경기북부 2차 테크노밸리의 경원축 유치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동두천시 의정부시, 포천시 연천군 양주시 5개 시군의 시장 군수와 기업인,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북부 신성전 공력 확보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상생발전을 위해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경원축 협의회장인 오세창 동두천시장은 경원축은 수도권이지만 오랜 기간 동안 소외감을 받은 낙후 지역으로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는 경원축 지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므로 성공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5개 시군 간 상호 적극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